이분들 누군지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우리 상미씨 좋아하는 아이돌 대거 등장하는 2011 한류 드림 콘서트 그 현장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어제였죠. 한국 방문회의를 기념한 한류 드림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The Beast is true! 취재사 사랑해요! I love K-pop! 파이팅! 공연장에는 취재진들로 국세통을 이뤘는데요. 정규 3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The Boys로 컴백을 앞둔 소녀시대가 먼저 공연장에 도착! 짐승돌 2PM의 등장으로 2만 8천여 명의 국내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뒤이어서 시크릿! 그리고 비스트! 포미닛! 앰블랙 등 한류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처음 출통했었죠. 생생정보통 연예시대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앰블랙입니다! 요즘 K-pop이 세계 음악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또 그런 가운데 이런 큰 무대에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즐기고 재밌는 무대 만들고 가겠습니다. 생생정보통 연예시대 시청자 여러분 이상 앰블랙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이날 콘서트는 박신의 샤이니 비누 2PM 퇴근의 진행으로 공연의 막이 올랐는데요. 앰블랙은 완벽한 가창력과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무대를 압도했고요. 이외에 복고의 추억에 빠지게 한 티아라! 카리스마를 뽐낸 비스트와 시스카까지! 게다가 2PM의 무대로 공연장의 열기가 식을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또 소원을 말해바로 무대를 꾸민 소녀시대의 짜릿하고 포모씨까지 빼놓을 수가 없죠. 마지막 무대는 가수 김곤모씨와 아이돌 그룹들이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며 공연을 마무리했는데요. 또 한 번 세계의 한류를 아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